노동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은 이미 주 52시간제 등 노동 시간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노동, 사회 분야의 변화를 어마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는 도입 이후에도 현실과의 괴리로 또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죠. 이걸 만약에 손본다면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겁니까? 유지는 하되 예외 범위를 넓히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너무 경직돼 있다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방법적으로는 우선 예외 업종이 대폭 늘어날 전망인데요. 특례 업종 또는 특별 연장 근로 대상이 확대되는데 대표적으로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사가 합의만 하면 업무 종류별 특성에 맞게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방향이 추진될 텐데요. 예를 들어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정상 기간을 현행 1에서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늘 근무 시간을 초과했더라도 다음 날 하루를 쉬고 1년 동안의 평균 근무 시간만 52시간 내로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노사 간 합의만 한다면 주 4일째 등 다양한 근로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전제로 말씀하신 노사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또 코로나 대응 체계도 싹 바꾸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입니까? 거리 두기 등 방역을 위한 각종 규제는 완화되는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 식당과 카페 등 영업 제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이어 왔는데요. 과학기반 사회적 거리 두기 기구와 긴급구조특별본부를 설치해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 정책도 보겠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 현금성 복지를 내놨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모 급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고 소득과 관계없이 난인 부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현금성 복지 정책은 예산 당국과의 조율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실현 여부 등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 아무리 해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보관이 있을까요? 우선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여전히 용돈연금 논란이 컸는데요. 공약대로 10만 원 더 늘려 40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사각지대와 관련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인데요. 4차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노인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문화 여가 바우처로 노인 사회 참여 활성화를 계획했습니다. 이제까지만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겠죠.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